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2주 정도가 됐네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지만 중단 없는 계속 방송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루어야 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5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 내용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 범죄를 그동안 많이 밝혀졌지만 전수분석 결과 그러니까 전국에 253개의 선거구가 있으면 그 선거구 산하에 업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최소 단위가 업면동에 대한 후보의 득표수가 공개가 되거든요. 오늘은 전국의 3285개 업면동에서 가장 낮은 단위죠.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면동의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주로 이제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4.15겠죠. 4.15 총선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좀 열심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투표지 관리관의 인쇄도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날인 찍도록 하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구한 내용을 함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방송해오듯이 전반부는 시사주제를 다루고 그리고 후반부는 한테 몰아서 선거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참 여러분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산 봉오리가 참 높고 겨울이 이제 여기는 또 눈이 많이 이렇게 덮인 그런 숲이죠. 눈이 많이 내린 데는 이렇게 하늘이 굉장히 청명하죠. 청명한데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도 이 선악관 선악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에서 보통 시민들은 이 악한 일이라든지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일을 그렇게 저지를 때 항상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동시에 이 범죄가 결국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묵직한 중악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이나 불법에 손을 대지 않죠.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제 세상에는 이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가짜로 일을 꾸며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장기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장기도 물려받지만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변별한 능력도 결국 물려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더 볼 수 있고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좀 어렵지만 결국은 이것이 더 필수 없는 문제고 결국은 밝혀지고 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관 가치관 선악관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는 부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책하거나 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면에서는 태생적으로 선악 개념이 모호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선거관립위원회나 아니면 또 특정 정당의 부정선거를 기획했던 사람들은 이게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악 개념이 맹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에서 손을 대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만 악을 두둔하고 은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